오늘 은혜받고 성추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리뽀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중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의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외식들도 같이 모두 다 우리 인사합시다. 스타트만의 주역이 됩시다. 이렇게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도전이라 하나님의 기뻐신 뜻을 행하는 도전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생활이 뭐냐 왜 스타트만 운동하느냐 왜 스타트의 잠실하느냐 신앙생활의 정의가 도대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신 뜻을 행하는 데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스케줄 모든 시스템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에 내가 쓰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일에 도전 받을까 도전할까 이렇게 늘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올바른 분별해 가지고 이 뜻을 내 행해야지 은약적 도전입니다. 은약적 도전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사천망대를 세우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에요. 이 삼칠나라 오천종족 보고마 여러분은 아무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에 방향 맞추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보면 몸이 안 좋은 사람은 몸이 안 좋은 것만 먹고 안 좋은 짓맛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안 좋죠. 몸이 좋은 사람은 몸이 좋은 것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짓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내가 원하는 것 다른 경우가 있어요. 다릅니다. 다르나. 여러분 방향을 빨리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뭐냐. 내 고집 피우면 안 돼요. 내 주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그렇게 도전하라.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또 뭐요. 2, 3, 7, 1, 5천 종족이에요. 여기에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어요. 교회 존재의 이유. 내가 살아야 될 존재의 이유. 내가 축구 받고 건강해야 될, 수수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기뻐신 뜻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 구속사 성취라고 합니다. 구속사 성취.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가시고 성취하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 이게 구속사 성취예요. 인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시험표는 구속사 성취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구원객 속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을 세 단으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창조, 타락, 구속. 그렇게 말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정하는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맺었던 계약이 깨져버리고. 그 결과 인간은 물놀이고 사는 땅까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은혜가 풍수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와 저주를 회복시켜주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회복시켜주는 길, 그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재창조의 역사라. 재창조, 이걸 구속이라고 하는 구속. 구속하면 일반적으로 범죄자를 체포해가지고 신체를 절박해가지고 그때 사용한 것이 구속이지요. 구속, 이 범죄용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속의 뜻은 모든 죄에서 속량받고 죄에서 다 해방받고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이걸 구원과 속죄, 구원받고 속죄, 제삼 다 받는다. 구속, 구속사 성취의 핵심이 바로 뭐냐? 구속사의 성취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설명할 게 없어요. 성경 66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것은 성일설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격받지 못하는 것은 은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니면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의 곳에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영혼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죄와 저주 가운데 열두 가지 이형적 문제로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빠져야 될 나를 아무 절대 없는 나를 인생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그것을 뭐라 그러냐? 복된 소식이다. 복된 소식. 참 복음이다. 복된 소식. 복음. 참 복된 소리다. 참된 해방과 참 자유의 선언이 바로 복음입니다. 너 해방돼서 너 자유야. 우리가 8.25 때 해방 일본 놈들인데 자폐가 이름도 뺏기고 성도 뺏기고 그야말로 엄청난 구속을 받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해방. 우리가 독립운동에서 해방됐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물은 해방 못 돼요. 절대로 일본 놈이 믿었어요. 누가 해방시켜줬어요? 미국이 팍 히로시마에 핵 터뜨리고 손 들어보니까 우리는 저절로 해방된 거예요. 저절로 그냥. 미국 힘으로. 우리 힘과 우리 놀이가 아니라 그리스도리 인하야 저절로 해방됐다. 믿는 순간에 모든 죄와 저주가 다 물러가고 그래서 이걸 복음이야. 복음. 이제는 우리가 뭘 얻게 됐냐? 죄 저주 없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생폭락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놀라운 축복.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지역, 민족, 세계, 사는 모든 영혼들에게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우리가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는 언약을 붙잡고 3.1조를 구성해서 스타트만 이 운동, 4천망대운동, 2.37 치유운동, 3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이실에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적 도전하는 것입니다. 언약적 도전.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해야 될 운동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속에 안 들어오면 여러분은 하나도 기뻄이 없습니다. 적복이 없습니다. 기동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소원인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이 방향을 딱 맞추는 순간에 내 영혼 평안에 아멘 시대마다 다양한 표현을 향하는데요. 2023년 영원시간 표현은 3운동이에요. 3운동. 3운동.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침마다 3운동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스타트만 운동이 나게 하시고 4천망대 운동이 나게 하시고 2,37 치유운동에 내가 스윗밖에 하여 조금 사서 그 기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나머지 다 물질문제, 건강문제, 자녀문제 여러분의 생활문제 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신다니까 이것을 마태복 6장 33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체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그 밖으로 속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보호자의 척보. 초월적 응답.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응답이 있어보 자리로 들어가게 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게 주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스케일을 내가 체면 하나님의 스케일이 뭐예요? 홍해가 갈라져. 모세가 하나님의 스케일을 하나님의 능력 믿고 기도했더니 홍해가 쫙 갈라져. 열의구가 무너져. 물고기 덜 딱딱하고 5천명 먹여. 죽은 자가 살아나. 그걸 뭐라 해요? 하나님의 스케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스케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전하여 세상 삶에서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스케일로 살아요. 여러분의 스케일이 뭐 쫑발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일이 맨날 뭘 먹을까? 뭘 어떻게 살까? 나나나나 하는 그 쫑발이가 뭐 2, 3, 7을 합니까? 뭐 스타트 말을 합니까? 지금 내꺼에 다 걸려있는데 그래서 얘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빨리 빨리 여러분 갱신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삶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좋사사. 환경 상황 초월해서 내 수준 초월해서 내 수준 초월해야 응답 이슈호를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수준 초월해서 이게 신앙 경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일로 살아가자야 좋사사. 내 스케일을 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일로. 정말 예언자 모든 신고들 하나님의 것으로 차원이 다른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도파울은 이런 응답 이슈호의 축복을 누리고 정거한 대표적 인물이에요. 사도파울은 자유인으로 있을 때나 감옥 있을 때나 상관이 없어. 잡혀있을 때나 나와있을 때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했어요. 한마디로 시공관을 초월해서 2, 3천의 삶을 그려낸 삶을 살았다니까 같은 인간인데 이럴 수가 있냐고. 성교를 당한 후에도 성교 당했어요. 결국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은 안 당했어요. 바울은 베드로는 다 십자가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목 팍 잘려서 죽었어요. 단두대에서 그냥 그렇게 성교했는데 성교 후에도 이 사도바울이 쓴 주옥같은 이 서신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통해 영양을 지금도 2천 년 동안 입히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바울이 쓴 우리가 빌리포소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영양을 죽은 지가 2천 년인데 지금도 계속 야입혔어요. 그의 전도와 성교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서신서들은 대부분 다 바울이 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로드맵을 바울이 구체적으로 전해준 것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기록한 빌리포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다 버렸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초월적 축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셋째로 구원을 이루는 도전입니다.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절대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 도전이라는 제목 자체가 어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언제넘어 하나님이 절대 은혜라 해놓고 무슨 또 구원을 이루라고 하느냐 이 바울이요 구원을 이루라고 분명히 밝혀 있는데 그러면 본문에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구원이 내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스 2장 8주로 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리나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는 이것이 너희에서 낳은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낳은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 타락한 인간은요 스스로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자기 운명을 자기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꿉니다. 보다 종교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구원을 이루어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쉽게 표현하면 구원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라 그런 뜻이에요. 너 구원받았냐 구원받았으면 생활 속에 구원받은 것을 나타내라 구원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제대로 누리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네.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야 돼요. 불신자. 불신자 섞여지는데 마치 빛나는 별처럼 빛처럼 달라야 돼요. 신분과 권세를 세상 현장에서 누리면서 영향력을 입혀나가라. 입혀나가라. 천국 시민이면 천국 시민권답게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나타나면 불신 영혼들에게 멸망길로 돌이키도록 인도해 줘라. 저도 늘 기도하고 있는 내 중마고 친구 중에 아직도 예수와 믿는 친구가 있어서 어제에 대해 불렸어요. 아마 부부 모임은 서울 올라와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건 처음이에요. 30년 만에. 그런데 사적으로는 병원에서 만나기도 했지만 그렇게 진지하게 대화를 시우는 게 없어서 어제 제가 초청해서 전심 사기 위해 오라고 해서 강남에 다 사는데 오래 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내가 선 설교집을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무런 중마고 친구지만 내가 네가 예수를 믿기를 내가 지금 30년 넘게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전에는 천주교다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한 가정은 부부는 구원을 받아 남 설교를 나가는데 그렇게 이 친구가 이러니까 불러서 예수를 믿어. 그래서 지어라. 우리가 잘할 때 너는 좀 다르더라. 우리 친구들 다 못된 짓은 때 너는 안하더라. 다르더라. 여러분 세상 살면서 불신자들 볼 때도 그거를 영원히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복음 가진 구원받은 자로서의 여러분 정글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걸 내가 나도 이 목사님 나도 계속해서 보험 정글하고 영접시키고 몇 시에 도전하고 있다는가요? 이것이 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이루는 데서 맞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신학적으로는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의 과정.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잠잠잠 자라가야 됩니다. 잠잠잠 그리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잠잠잠. 주님이 원하신 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만 구원은 리듬으로 받는다. 그런데 알메니안 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구원을 인간의 노리기 필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기독교 안에는요. 여러분 이 두 파가 있습니다. 칼빈파가 있고 알메니우스파가 있습니다. 칼빈파는 믿음을 구원받는다라고 한 것이 장로교고 나머지 다른 교파들은 다 믿기도 하지만은 행위도 유시된다. 천주교가 대표적으로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장가도 안 가고 집도 안 가고 순여하고 신부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 구원받는다를 착각하잖아요. 구원은 없어요. 그런데 구원이 없는 이 알메니안 주의를 믿는 교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행위가 반반 50% 50% 돼야 된다. 하나님 구원해 주지만은 그래도 인간의 노력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도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바뀔 수 있다. 상실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 알메니안 주의입니다. 알메니안 주의. 알메니안 주의. 비성경적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럼 알메니안 주의가 무슨 교회입니까? WCC를 응원하는 교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 감디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오순절 계통의 모든 교회들은 이걸 강조합니다. 성결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럼 꼭 구원과 행위가 50% 50% 일치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교회도 같은 교회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들으면 구원이 확실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장로교 안에도 있어요. 장로교 안에도 통합적. 저 강나루 신화 총통합적. 큰 교회들. 영락교회, 이명성교회. 큰 교회도 다 통합적이에요. 통합적 사람들이 그 목사니 뭐요. WCC할 때 앞장섰습니다. 무속인들, 천주교, 불교, 싹 다 다. 그게 다 불치시해요. 모든 종교 구원이 있다. 그래서 오바마가 아니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선수할 때 대통령할 때 미국은 언제나 워싱턴 대통령이 될 때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딱 되면 성경 후에 하나의 말씀 성경 후에 목사가 와서 기도하고 끝납니다. 마지막에 기도를 딱 하는데 목사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번에도. 바이든이 침식할 때 기도하는데 딱 기도하고 마지막에 모든 종교의 신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예수, 거시도가 없어요. 크리스마스 없습니다. 미국에는. 홀리데이입니다. 메리 홀리데이. 그냥 공휴일이에요. 공휴일. 그냥 휴가 기간이에요. 크리스도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교파가 갈라진 것입니다. 통합차 합동이 갈라진 거라고요. 교파 왜 갈라졌냐. 이 교리 때문에. 구원 교리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고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 사람들이 더 착할 수도 있고 우리보다 도둑죄로 볼 때 더 착할 수 있는데 구원 교리는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은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알미니우스 신학을 배워놓고 한국 정서 자체가 안 맞으니까 할 수 없이 전부 다 또 믿음 구원받아 떠드는데 실제 신학은 배시가 그리 깔려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 교회를 다니면 알게 모르게 그런 사상이 심어집니다. 심어져요. 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대로 신학생 하셔야 됩니다. 솔라 스크립수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 이루라고 바울이 언급한 두렵고 떨림이 무슨 뜻이냐. 이것도요. 잘못 해석하면 또 크게 오해를 났습니다. 마치 구원이 취소될까봐 내 구원 못 받을까봐 내 천국 못 갈까봐 두렵고 떠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했는데도 그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나쁜 짓하고 계속해서 허랑방탕에 살면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자꾸 예수 영접해놓고 살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은 사단에게 던져주고 영혼을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보장돼 있어요. 지금 비대면이 다 끝났는데도 아직도 편하게 비대면 예배드리는 분들 천국은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상급은 없어요. 구원은 받아요. 예수 믿음은 무조건 구원 받아요. 구원은 다 예수 믿음은 구원 받아요. 여러분 중에 내일 교회 아무도 안 나와도 예수 믿음은 구원 받아. 와 잘 됐네.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편하게 하는 게 편하면 편한 대로 하세요. 10억 주 내에 구원 받는다. 아닙니다. 안 내도 구원 받습니다. 다음번에 10억 안 내도 구원은 갑옷주로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 받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종교형을 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잘 됐잖아. 황금 돌리는 것도 없고 그냥 막 하기 싫어 말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지 그건 무슨 구원 받으러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그냥 받는 거예요. 아멘 그냥 받는 거예요. 무습고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두렵고 떨리면요. 무습고 불안해서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누군가를 극진히 사랑할 때 누군가를 극진히 사랑할 때 생기는 마음이 무슨 말인가 하면 상대방이 나로 해놔야 실도하지 않을까 나 때문에 실조하지 않을까 나의 영적 상태 내가 하는 말 한 번 생각해보고 살리는 쪽으로 사람 살리는 쪽 내가 신앙생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을 하는 것 때문에 내 때문에 혹이 저의 영혼을 실조하지 않을까 살리는 쪽으로 보금적 대처를 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말이에요. 사실 이것이 3.1조에 여러분 구성할 때 이만한 영적 자세가 돼야 됩니다. 교회 와서요 신앙생을 하면서도 나보다 남을 낮게 이기고 존경하고 성님을 사랑해야지 그걸 그렇지 못하면 이게 딱 사단이 잡혀요. 제가 제일 가까운 가족을 제일 가까운 우리 집사람 우리 가족 자녀들 가장 어떻게 아느냐 크리스탄을 다 줄었지 가장 조심하거든요 말조심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상처 제일 주기 쉬운 것이 가족이잖아요. 젊을 때는 함부로 말했잖아요. 내 건데 내가 조심할 거 여기서 밖이나 조심하지 집에 들어왔으면 마음대로 말하고 말하고 행동하니 엄마 상처받아 자녀들이 부모 말 한마디 상처받습니다. 부모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데 행동하는데 거의 다 상처돼요. 그리고 상담해보면 애들이 부모의 상처 엄청 받고 있다니까 부모들은 몰라 상처받아서 하면 배부른 소리하네 이러한다니까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건 아이들 상처받아요. 제가 복음 깨닫기 전에는 제 혈기대로 그냥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집사람이 많이 힘들게 했어요. 또 부산 사람들은 남존여비가 강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우식해 봤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상처지요. 그게 아니죠. 성경적인 게 아니죠. 저는 그걸 복음 깨닫으면 깨달을수록 전부 양보하고 전부 양보하고 요구하는 일체 없어요. 그런데 요즘 어쨌든 파일인지 정반대가 되어버렸어요. 더 세게 나와요. 내가 잘 해가지고 더 세게 나와요. 숨어있는 게 나오는 건지 이게 남성 호르몬이 증가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남자들 술 마시고 도박하고 밤에 늦게 들어오고 이럴 때는 남편 부인들이 잘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가래 설득시 예수 믿게 만들어 보려고 양보하고 그냥 잘 쓰는 다는데 오늘 예수 쫙 믿고 남편이 어느 날 예수 믿고 자기 소원대로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때부터 더 반대가 돼가지고 성격을 받으려고 그런다고 감정 많이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마음에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하면 어떻게 했을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럼으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앞에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그러므로 앞에 많은 내용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플랫폼으로 영향력을 입혀나가라 라는 의미로 그러므로 본문 12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알아. 원망하고 시비하지 마라. 원망과 시비는요 마음에서 뭔가를 자꾸 따지고 뭔가를 자꾸 시비하고 논쟁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입에서 불평하는 말이 나오고 부정적 말이 나오고 불신하는 말이 나오죠. 이것도 결국은 상세에서 삼장이 자기의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공동체 깨집니다. 원인세가 깨진다니까. 이런 사람은 삼일조를 이루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혼자다 혼자 같이 이루지를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사단의 파괴적 공격을 미리 감파하고 오늘부터 치유받으시고 삼일조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안 돼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내 결단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의 이 서론이 뭐예요? 치유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치유. 기도의 본론은 성령 충만. 기도의 결론이 뭐냐? 지역 민족 세계보금아. 그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먼저 본인 치유입니다. 영계 모든 성령을 이런 기도의 힘으로 2, 3, 7살리는 도전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도전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일방적으로 짜여진 프로그램 따라 움직여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도로 그렇게 지연받은 우리를 종기하게 여기 서서 우리에게 소원을 마음에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신다. 행하게 하신다. 여기서 행한다 말이에요. 헬라 말이에요. 에네르곤 헬라 말인데 에네르곤 에너지를 공급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주신과 동시에 힘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죠. 이런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준하여 어그러지고 거서지는 세대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삐뜰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삐체 이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빛의 자녀로 그것도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 가운데 그 속에서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라. 빛을 바라는 신앙생활은요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수도생활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여라. 그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함께 살면서 거기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죽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두르고 떨림으로 하면 그 뜻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마태문 5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친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라. 빛이라. 빛이라. 왜 빛이라. 우리가 왜 빛입니까? 우리 속에 빛 대신 그리소가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태양이 해 자체에서 열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의 천기를 창조하시나 빛이 있으라. 흑암 속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그 다음에 해, 달, 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빛이 태양을 비추니까 반사받아가지고 태양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달로 쪽쪽 우리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소가 되신 참빛의 권한이신 그리소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빛이 비춰진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같이 봅시다. 세상의 빛이다. 빛은 밝혀내잖아요. 누가 빛을 세상 속에 집어넣었습니까? 쫙 척상 위에 등경 위에 둔안이 세상 위에 쫙 빛이 베드론스 2장 구절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려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보하게 하라.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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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냐? 세상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덕 예수가 그리소에 됐다는 사실을 구원의 길을 말하라. 이게 빛이 빛이 이러면 세상 사람 만나거든요. 어떻게 하든 저 사람에 내가 보험을 증거해야지. 내가 영접시기해야지. 어떻게 하든 저 교회를 인도해야 될 텐데 그 욕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머지 다 알아주시오. 하나님의 소원만 가지면 하나님의 따라해 주시오. 세상 살면서 30년, 40년, 50년, 60년 살면서 여러분의 소원을 가진 게 뭐였어요? 전부 다 돈이잖아요. 전부 다 세상 여러분의 중심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위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삶을 덜어본 적이 얼마나 있느냐는 얘기예요. 속았잖아요. 오늘부터 2023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빛이에요. 빛. 빛이 뭡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보험을 증거하는 237라구 전종적 실족자들에게 그야말로 시험대로 넘어진 사단에 속은 자들 찾아가서 정신사력에 깨우쳐 돌아오게 하고 부신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해서 이리 따라오라 빛을 길림도 해주는 겁니다. 어두운 이 세상이 어둡거든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사람들 다 캄캄해요. 방향을 못잡아 저리 헤매고 살잖아요. 정확하게 주일 되면 교회 나와 하나님 예배 딱 하니까 얼마나 바로 잡혔습니까? 방향 방향이 없어요. 바오른 빛된 삶이 구체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와 관계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말은요. 밝힌다. 그것은 헬라몰라 에펫 콘테스 횃불을 꽉 움켜잡고 앞으로 내밀어 빛을 밝히는 동작 횃불을 잡고 빛을 밝히는 동작 이게 밝힌다. 그런 듯이 그러니까 꽉 붙잡고 내미는 두 가지 동작이죠.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굳건히 붙들고 그걸 앞으로 쫙 내민다. 내민다가 뭐예요? 선포죠. 선포. 선포하라. 겁없이 말해봐라. 은흑들지 말고 한번 던져봐라. 말씀. 우선적으로 말씀을 먼저 단단히 붙잡아야 되고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지속적으로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한 말씀 잡아라. 예배 시간 하면 매 예배 시간마다 훈련 시간마다 선포해 한 메시지를 던전히 붙잡아라. 붙잡아. 붙잡아야 강당과 이사소통해라. 말씀 붙잡아야 돼.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생명의 말씀을 잡았으면 이제 현장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4천망대운동 2, 3절 치유운동 국내에서는 4천망대운동 해외에서는 2, 3절 치유운동 간단하죠. 이게 다예요. 이게 결론이라고. 이제부터 그렇게 결론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원분 하지 마시고 하나님 4천망대운동에 주역이 되가야 주옵사사 2, 3절 치유운동에 주역이 되가야 주옵사사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흘러가게 하는 역할을 감방해라 이 말이죠. 3, 2, 1조 다락방 기초 5가지 현장에 펼쳐 나가는 것 4천망대운동 그리고 전세계 2, 3, 7 나라 성교 망대를 세우는 것이 2, 3, 7 치유운동이다. 지금 우리가 2, 3, 7 장로를 세웁니다. 2, 3, 7 장로 좀 부족해도 영적으로 좀 어리고 또 세상적으로 봐도 부족한 게 대부분이 다 그렇죠. 나는 그런 걸 좋아해요. 부족한 게 좋아요. 부족한 사람이 좋아요. 모자리한 사람이 좋아요. 제많은 사람이 좋아요. 과거간 복잡한 사람이 좋아요. 그런 분들이 겸손하고 그런 분들이 어떤 말씀을 삼아 아멘 그렇게 그런 분들이 복음을 깨달으면 변화되면 기약의 쓰인 받거든 내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 30 장로를 세우고 수백 명의 중직자를 세우고 하는 이유가 어렸느냐 지역지역 구석구석에 생명의 말씀 예수 거기도 빛을 비추라 빛을 그렇게 비추라 이 말이에요 지양지대입니다. 지양지대가 되어버린 이 강서구 이 서울 수도권 전 세계 빈 곳을 우리가 지휘에 나가자 지휘하시는 예수 거기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절대 복음으로 충만해 채우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미션입니다. 이것이 천명 소명 사명 이라고 이 방향만 다 맞추면요 여러분 하나님 형통기 하신다니까요 아무 동기가 없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4천망대 운동 이삼 이삼 지휘 운동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 있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 그리스도 날이란 말은 주님 제림 마지막 제림 있습니다.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날이 있는가 하면 우리 개인이 날에 서는 그리스도 날에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것 있게 하려 바울이 말했잖아요 바울이 그러면서 그리스도 운단메시를 붙잡았던 이 제목이지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멸류관이 있어야 됩니다. 자랑할 멸류관이 뭐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한 영혼 성교가 뭐예요 어느 성교사 성교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을 깠더니 알지 못한 흑인이 와가지고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난 당신 처음 보는데 모르는데요 당신이 보낸 그 성교원금 가지고 파송된 성교사님이 그렇게 성교했는데 그 현장에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배분된 게 당신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멘 그래서 성교원금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연하게 하는 것에도 그게 딱 하나님이 컴퓨터를 계산다 해가지고 성교사의 성교사 사약하면서 서지는 그 현장의 구원이라면 그 구원에 배분이 되는 세상에도 투자를 하면 배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영재 투자하는데 배분이 안 나와요 이 땅에서 백배를 받고 내시의 영생을 어찌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저는 그 맛을 보고 사는 사람을 열음주는 백신두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응답을 받고 그걸 체험하고 살기 때문에 신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대상우전서 2장 19절에 보면 사로바울이 이렇게 대상우가 교회 성도를 언급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우리의 멸류관 너희가 아니냐 대상우가 교회 성도 너희들이 나의 멸류관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은 영혼들이 우리의 멸류관이다 자랑의 멸류관이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전도는 종합적 축복이다 그 말이죠 지금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이 사무운동 전부 다 자랑의 멸류관 아멘 자부심 가지고 하세요 지루하게 하지 말고 재미없게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부득부로 하지 말고 여름을 그냥 어쩔 수 없이 피동조 하지 말고 신나게 해보시라니까요 무슨 교회가 힘들게 하고 손해보게 만들겠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자랑의 멸류관을 얻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에 대한 시간표기 때문에 여기서 영적 흐름을 타면 흐름을 타면 그리스도 날까지 자랑할 것이 계속 쌓여진다 계속 쌓여져요 계속 쌓여져 신나지 신앙생활이 계속 쌓여져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얼마나 축복된 자리에 와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형벌 심판 없습니다 우리는 형벌 심판 없어요 무슨 심판만 있냐 상급 심판만 있네요 상급 심판 성경에 말합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천국 가면 천국 가면 천국 있습니다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왕이 있는 천국 대한민국처럼 천국 가면 이 지구가 뚝 떠 있잖아요 공중에 떠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떠 있습니다 이 우주 공간에 천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 가면 순교한 사람 복음을 위해서 올인한 사람 다 다릅니다 상급이 자리가 다 자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공의로서 하나님 아시겠어요 구원은 다 봤습니다 같이 서울시내 살아도 서울시내 살아도 아주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있고 태양 사는 사람이 있고 연립 사는 사람들도 있고 주댁 사는 사람도 있고 영등포 교도소 독방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서울시민인데 왜 그래요 같은 서울시민인데 행암들을 갚아주는 겁니다 서울시민은 캔슬은 안 돼요 서울시민은 영원한 서울시민이에요 그런데 그 대가를 말할까 지금 좀 알아들으라고 하는 말이니까 겁먹지 마시고 여기 모든 성도들 2023년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은약포 잡고 모두가 다 생명의 말씀 밝히는 삶운동의 주역들 되시기를 제발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정말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너에게 세 가지 소원 들어줄게 아니 한 개만 들어주도 엄청날 텐데 세 가지 소원 들어줄게 그러니까 이 성도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한 가지를 생각하면 뭘 내가 구할까 아니 한 가지만 해도 감안한데 세 가지까지 구하라 그러니 너무 감사해서 무엇을 구할까 고민 고민 고민하다가 생각난 것이 그거였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최고겠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이 축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강구하니까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그를 사랑합니다 모든 여자들이 구애를 합니다 막 그냥 모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달라든지 나중에는 지쳐서 너무너무 힘들게 되었어요 이 사랑 공격에 지쳐서 죽을 증인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이 두 번째 소원을 가졌기도 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고 달라더니 나를 여기서 건져주오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싹 다 물러 아이고 살 것 같아 그런데 두 가지 다 써버렸어요 벌써 두 가지 써버렸어요 마지막 소원 하나 남았어요 뭘 구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고명고네 하다가 뭘 구하면 최고 행복할까 그러다가 기도 제목 하나 발견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되도다 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전혀 생각도 못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사랑하니까 정말로 행복이 찾아왔다 성도 여러분 2023년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소원이 무엇입니까 영계천 성도는 하나님의 소원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도전케 하야 좋사사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행복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삼일조 사역입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것에서 삼일조가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023년 영계 모든 선거를 보금적으로 삼일조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삼일조를 다 구성해 보세요 하람 하면 그 속에 응답이 있고 그 속에 치유가 있고 그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참 기쁨 참 감사 참 평안 참 행복 장결자와 부신 영혼들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속에 흘러넘치는 응답 이 속에 삼속 이 응답을 다 이 비밀을 받아 누리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응답 망국을 겨루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기뻄으로 도전하는 그래서 삼일조를 구성해 사탐한 운동의 주옥으로 세임 받으며 전에 체험하지 못한 참 행복 참 감사 참 기쁨 참 평안을 회복하는 최고의 운동이 되기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신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